세계사 기출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최근 몇 년치를 공부해야 되나요? Q&A 특강 유성환의 똑똑똑 세계사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바로 유성환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고민들 많이들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문을 받아보니까 선생님, 선생님 매번 강의 때나 이럴 때 보시면 기출문제 풀이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시는데 저는 많이 고민이 됩니다 도대체 선생님이 말씀하는 기출문제는 무엇이고 그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또 더 나아가서 그 기출문제가 상당히 여러 해가 쌓여 있는데 최근 몇 년치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되나요? 라고 여러 학생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완쌤이 이걸 준비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일단은 기출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현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 속에는 오래 여러분이 보게 될 수능에서 만나게 될 문제를 미리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는 학생들이 참으로 현명한 학생들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출문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가원 주관 평가원에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평가 및 수능이 있어요 보통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본수능, 대수능 문제 여기까지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각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력평가가 있어요 보통 3월, 4월, 7월, 10월에 치러지는 그러한 모의고사들은 각 교육청마다 돌아가면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흔히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합니다 교육청 학력평가 이렇게도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 말고 N수생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사설 학원이라든가 혹은 지금 3학년 학생들도 각 학교에서 신청해서 보게 되는 사설 모의고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약간 분위기상 분위기상 뭐가 제일 중요한지 캐치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평가원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제일 좋아요, 문제도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가장 금액 투자가 많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평가원에서 만들어진 한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철저한 보완 속에 철저하게 관리된 과정 가운데서 거의 수능 같은 경우는 한 달 넘게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파 선생님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거의 머리를 맞대고 최고 좋은 문제들을 만들어낸 문제가 수능 문제이고 또 평가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 문제가 제일 중요하면서도 좋은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원 문제들은요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는 게 좋냐면 그래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최소 3년치 최소, 이건 여러분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16년 11월 수능을 우리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6년에 치러지는 11월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세계사 수능을 대비하고 있더라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9월 수능 이렇게 9개의 모의고사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최대한은요 최대한은요 한 10년치 다 풀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실 10년치까지는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선생님 왜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죠? 라고 하면 교과서가 그 한 10년치 정도 되다 보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교과서의 용어가 조금 바뀐 것도 있고요 또 중요시하는 정도가 조금씩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교과서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욕심을 많이 부린다 하더라도 한 5, 6년치 최근 5년 내지는 6년 정도의 문제 정도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 그리고 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은 최근 3년치에 있는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그런 거에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가 다 되고 어떤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너무나 성실해서요 선생님 훌륭하게 수업해 주신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들었어요 이젠 더 이상 풀 문제도 없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3년치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저 다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치 교육청 모의고사로 가는 거예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분명히 얻어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는데 보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를 쭉 내용 정리가 다 돼 있는 학생의 한에서입니다 내용 정리가 다 되어 있다라면 교육청 평가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교육청 한의 문제를 프린트하세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쭉 풀어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좀 헷갈렸던 지문이라든가 헷갈렸던 내용, 헷갈렸던 보기가 있어요 그럼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한번 오답 체크하시고 특히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뭘 해주셔야 됩니까? 뭘 해주셔야 됩니까? 조금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흔들렸던 게 있을 거예요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은데?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만들고 계신 단권화 노트라든가 아니면 수능 개념, 교재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일주일에 한 3회분 정도만 이렇게 풀어 가주신다면 마지막 한 두 달 정도 남기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탐은 여러분 여름 넘어서부터 복습이 그때부터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선생님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저는 그것도 안 돼 있고요 그냥 선생님 커리어 열심히 타면서 수능 개념이랑 수능 특강 정도까지만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EBS 홈페이지에 가면요 최근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저희 무료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PDF 파일로 다운받으셔서 프린트해서 푸셔도 되고요 선생님 근데 저는 아직 개념이 좀 부족해서 이거 좀 약간 풀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한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가 20강 정도로 최근 3년치 평가원 모의고사로 완벽하게 분석한 기출 특강이 있어요 유성환이 기출 특강 3개사를 들으시면 또 완벽하게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라는 것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원 기출 문제는 여러분 정말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라면 최소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3년치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5년에서 6년치 정도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게 다 돼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최근 3, 4년치 정도 교육청 모의고사 정도 풀어주시면 그거 푸시면서 복습하시고 노력하시면 분명히 세계사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세계사 고민 해결사 유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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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